한 20년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시부할 때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배올시다. 아니요 전도올시다. 아니요 기도올시다. 아니요 봉사올시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소. 내가 백두산에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개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아직 백두산 못 가봤어요. 가보나마나 하나밖에 없지 뭐 그렇게 많겠어. 제일 큰 소나무야. 저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각자 한마디씩 아는데 답은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무신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화되는 거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지혜란에 들으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줄 알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5년 케네디 공학 연구소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뭘 하는가 하니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떤 기업은 왕왕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연구해서 케네디 공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기업에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15% 정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발표의 연구에 의하면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는 85%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잘 된 기업은 왕왕왕성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인간관계가 잘 못된 기업은 쇠퇴하더라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 줄 압니다. 이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잘 된 교회가 이게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서울의 고항종직 목사님 그때는 뭐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흑역이었으니까요. 그분이 목회하시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을 좀 젊은 목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중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는 게 무엇까지 교회는 싸움만 안하면 부흥해. 싸움만 안하면 부흥한대요. 인간관계라. 인간관계가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한에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념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기념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기념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념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기념을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념이 61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라고 하는 기념이 248 하지 말라고 하는 기념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명을 축소하고 축소하면 딱 하나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는 말하기는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지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 무엇인가니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첫걸음은 남을 이해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4 선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좀 생각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역지사지올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주일날 아침에 뉴욕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은 매우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의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타더니 떠들고 뛰놀고 야단 났어요. 남의 신문 보는 것도 막 이렇게 잡아채고 말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 같은 중년 신사는 눈을 가만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단속을 해야지 말이야. 애비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모두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애들을 좀 떠들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지 당신 눈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년 남자가 하는 말이 예 저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한 시간 전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져요. 금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동종이 같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게 상대방을 알지는 모르고 내 입장에서는 고소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짜증은 사라지고 화도 사라지고 동종심리만 측은한 그런 것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나를 좀 이해하라. 근데요 이 두 개문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 관계도 잘못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관계에는 너 앞으로 인간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 그건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기술이 뭔가 대화의 기술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심무한 지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설교를 할 때 되면 어떤 사람이 꼬똑꼬똑 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교인들 보면 설교에 심바람이 나요. 그런데 이건 뭐 얘기를 해도 동문소답 이러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바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두 번째는 경청할 줄 알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게 큰 부지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바람에 남의 이야기에 공감하라 이거예요. 공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신간이 남의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쳐라 이거예요. 나래도 그래야겠다고 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신간이 섬길 때에 남을 섬길 때에 사랑이 소통이 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버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남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신비스럽고도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여유도 줘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바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실험한 곳인데요. 그때 그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에 건강 챙기더라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테레사 순례가 인도에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걸 봤더니 그거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생기더라고요. 등산하고 뛰고 운동 그거 면역력이 없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쉽지 섬겨보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면역력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남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여유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제로 있었습니다. 용성에 관한 탁월한 주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수, 노트넘 대학교수, 하바드대학교수 재직을 하고 30여 권이 넘는 귀한 책들을 주소를 했습니다. 하바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웬아 너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라고 섬기는 산대 되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냐 아 이 말에 그런 고민 끝에 헨리 나우웬은 그 하바드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라베시 데이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설에 가서 봉사합니다. 거기 가서 정신박약 장애인들을 섬기며 영생을 보냅니다. 헨리 나우웬은 거기서 희석여서 정신박약아 중에 한 명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를 꼭 돌봐주는데 개를 씻기고 옷이 피고 음식 먹이고 대사변을 다 받아내면서 이렇게 매일 지나고 있어요. 근데 헨리 나우웬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내가 누굴 줄 아니 그랬더니 그 애가 아무 말 안하고 침만 질질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줄 줄 알고 그랬더니 얘가 알아볼 수가 있나요. 이 아이가 이 헨리 나우웬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save by faith 그 다음에는 그런 끝나는 게 아니에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예수 닮는 거에요. 예수 닮는 일만 하면 그 다음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정신질환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아주 만 원이 올 수다. 한방에 두 사람 되겠지 다섯 사람 되겠지 다섯 사람 죽어도 못 살아요. 한국에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마흔 두 명씩 자살을 한대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아 그 6.25 때도 자살 안 했는데 말이요. 아 이렇게 잘 살겠는데 왜 자살이 많으냐 이거에요. 그것은 뭔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환이 되는 게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되는 거에요. 정말 영육관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섬기세요. 우리 예수님께도 나도 섬기로 왔노라 그랬지만 우리 골로세서 3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캠에는 띠니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야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손에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길을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느라 하지 말라. 자원 3장 27절 김 어제 손을 행한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재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기브리소 13장 16절입니다. 오늘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재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저명한 성공학 강사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 다른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면 당신도 응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닮아갈 때에 인간관계도 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위호하면 이는 구심망하는 자니 오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짐이다. 보이던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매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은 교회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회장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탄핵이다. 뭐 질병이다. 이게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가 이게 나오는 게 뭔가니 이게 지금 인간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도 깨져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 황동익 우리 목사님 대표 회장으로 추임하는데 이번에 추임하시는 동안 그 귀한 사역 하나의 숙제를 줍니다. 전 비주 한인 기독교가 하나님과 함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좋은 대비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미국의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회장을 주님이 세워 주사오니 이 아들에게 영역과 질역과 동력과 체력과 필요한 물질도 주시어서 이 삶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미주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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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